지난 한주 동안에 있었던 국내외 아이스하키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번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고요. 오랜만에 비하인더넷에 도착한 청취자분의 사연도 있군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0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206회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 재헌절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06회부터 변화가 있는데요. 카메라가 설치됐네요. 네,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유튜브에 저희가 다시 듣기가 올라가는데 그냥 까만 화면 아니면 이미지 하나 받아놓고 소리만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튜브니까 뭔가 움직이는 영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이는 라디오 흉내를 좀... 앞으로 저희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리려고 합니다. 막 이제 못 오죠. 항상 편하게 왔었는데. 뮤디미라도 좀 해주시지. 시즌 들어가면 이현섭 기자님 유니폼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생각부터 나네요. 그동안 유니폼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웠는데 과연 새 시즌 전에 파나린 뉴욕레인션스 유니폼을 입고 오시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끔... 집에 많으시잖아요. 예, 뭐 수집 벽이 있어가지고 좀 있긴 했는데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카메라 여러 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수 기자님의 패션 감각을... 패션 감각이랑 유니폼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게 어딥니까? 저희는 대충 오고 있는데. 근데 왜 박윤정 피디님 좀 가까이 오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이현섭 기자님은 완전히 가리더라고요. 등치가 커서. 그래도 셋이 하는데 좀 나와야지. 청취자분들, 박윤정 피디님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6회. 오늘도 205회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소소하게 소식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게 하나 있네요. 오랜만에 청취자분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사연이었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댓글 보겠습니다. 유튜브의 써니씨님이 7월 10일 수요일에 김상욱 선수는 KHL 트라이아웃 잘 안 된 건가요? 하셨어요. 저희가 201회 때 6월 초에 한번 SY더맨님 댓글 소개해 드리면서 소식을 전해 드린 바가 있죠. 네. 구단에 문의를 해봤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김상욱 선수가 사무실을 다녀갔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행사항은 구단에서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네요. 계속 해외 진출 추진 중? 네. 일단 러시아 쪽 먼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7, 8월 중에 외국인 선수들 포함해서 각 미적 시장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냥 밝게 볼 수만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올림픽이 중국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쿨룬 쪽에는 북미에서 뛰고 있는 중국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 좀 어중간한 레벨의 선수들 있잖아요. AHL에서 뛰고 NHL 콜업 되기는 좀 모자라는데 이런 선수들이 한 몇 년 중국 계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지금 북미에서 한 3, 4 선수들 이상이 지금 이미 쿨룬의 중국계 그러니까 중국계였던 보면 캐나다입니다. 미국인이겠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쿨룬에 꽤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점점 자리가 좁아지고 있고 이미 외국인 카드는 주축으로 쓸만한 선수들은 쿨룬도 선임을 한 상태라서 네. 네. 아주 높은 가능성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에 좀 기대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상욱 선수, 김기성 선수 같이 쿨룬 레지스트라스의 그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뭐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일단은 형제 선수 두 선수 모두 추진 중이라는 것까지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쿨룬하고 뭐 커넥션이 있을지 아니면 KHL 다른 팀이 될지 아니면 처음에 또 얘기 나왔던 체코나 다른 해외 리그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당사자들이 해외 진출 의지가 좀 강해 보여서 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든 우리나라 최초로서 또 역사에 한 줄이 그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또 선수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쓰고 있고요. 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소식 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써니씨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의 세오님이 7월 11일에 하키 시즌 끝나서 너무 아쉽다. 찬양하라 미닝턴 이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네. 아 좀 허한 감정을 느끼시는 하키 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기. 찬양하라 비닝턴. 비닝턴 선수 계약했다면서요? 네. 재계약했고 2년 880만 달러 재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확 지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또 어쨌든 절반 시즌 정도 잘한 거기 때문에 내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불안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닝턴 선수가 이제 2년 동안 잘하면은 완전 장기 계약을 한번 또 생사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잘되면 생각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니까 더 좋고 안 돼도 제이 켈런 선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계약 금요이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키 시즌 금방 옵니다. 시간 빠르고요. 금방 또 프리 시즌 게임한다고 그럴 거고 개막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팟빵 댓글입니다. 바디챙님 7월 10일 댓글인데 경선고가 제갈기로 3승만 하면 왕중왕전을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광성, 중동, 보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는 3차에서 경선고가 오전전승 15점을 올려도 보성고의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건 한데 만만치 않은 과제인 건 같아요. 전승을 해도 상대팀 경기 결과를 봐야 되니까 네. 뭐 앞서 언급해 주신 팀들 말고도 경복이나 경기구도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잡을 수 있겠죠. 투공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3차 리그도 현장에 가실 수 있으시면 가셔서 응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선이 3차에서 3승 이상 하면 보성고전 승리 포함해서 왕중왕전을 바라볼 수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댓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유튜브에서 나가노 올림픽 아이스하키 일본팀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연장전 슈다웃을 가서 승리했던 것 같아요. 해설자 남자분은 우시더라고요. 올림픽에서 첫 승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유니폼엔 야하타라고 일본 이름인데 백인이라 신기했어요. 돈의 힘 같기도 하고 아시아팀이 올림픽에서 첫 승한 것은 일본이 처음인가요? 아 그리고 일본 꼴리가 LA킹스에서 뛴 적이 있던데 그것도 실력보다는 일본 스폰서나 재팬 머니가 더 작용한 건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팀이 더 대단해 보여요. 귀하 선수도 많지 않고 게다가 월드 챔피언십 탑디비전을 자력으로 진출한 거고 일본은 초청팀 자격으로 간 거라고 들어서요. 아무튼 코리아팀 감독님 코치님 선수분 파이팅입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일본의 올림픽 첫 승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네. 첫 승은 98년도는 아니고요. 아마 보신 게임이 98년도에 13, 14위 순위 결정전에서 일본이 오스티아를 상대로 슈다웃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3 승리를 거둔 게임이 있는데 이러면서 14개 팀 중에 일본이 13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경기를 유튜브에서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고요. 그 전에 승리를 기록을 찾아보니까 76년도에는 3승 2패. 이미 그때 올림픽 승리가 있군요. 네. 오스트리아 다회에서 3승 2패 있었고 72년 사포로 다회에서도 2승 1무 1패로 11개 팀 중에 9위 기록한 적이 있었고 일본 팀의 첫 승은 60년도이라고 하죠. 네. 전국 60년에 첫 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팀 중에 첫 승은 또 일본이 아니라 아니요. 일본이 첫 승이죠. 60년에 첫 승이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 98년 정도에 NHL 들어오고 그때부터 하자라고 생각한다면 98년도에 카자흐스탄이 일본보다 조금 더 먼저 승리를 거둔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대회에서 98년도 나가노 올림픽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카자흐가 더 먼저 승리를 거둔 거죠. 당분간은 아시아 관련 기록은 카자흐스탄이 다 가져가는 거죠. 원래 아시아 관련 기록은 카자흐가 다 가지고 있죠. 아시아로 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동아시아로 놓고 보면 일본이 최초인 건 맞고요. 그리고 LA킹스에서 뛰었던 일본 권리는 후쿠지 유타카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스벅스에서 현재 있는 후쿠지 유타카 선수고 글쎄요. 제팬머니 어디든 더 많으면 다 유리하긴 한데 제팬머니보다는 이 선수의 능력이 출중했으니까 또 거기까지 올라갔다 온 거겠죠. 제팬머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좀 위험합니다.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할까. 뭐랄까 일본이 하니까 다 제팬머니 아니야? 이런 건 그런 게 아니고 후쿠지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일본에서 촉망받던 그런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선수고 실제로 어린 나이부터 일본 국가대표도 그렇고 고쿠도에서도 활약이 있었고 하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아리그에서 ECHL 무대의 문을 두드려보고 들어간 선수는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첫 계약은 ECHL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부 리그인 거죠. 북미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력으로 순수 실력으로 뚫어낸 겁니다. 이제 2004-2005 시즌에서는 1월에 ECHL 그러니까 올해의 신인 이달의 신인 그렇죠. 한 달간. 1월의 신인으로 뽑힌 바도 있는 걸 보면 잘해서 올라간 거죠. 잘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ECHL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니까 AHL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LA킹스의 순정하게 나온 건 사실 이제 주전 골이 될 부상으로 어떻게 보면 비닝턴선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상으로 두 골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서드 골이와 비슷한 AHL에서 있는 골이를 후쿠지 선수가 나왔던 거고요. 뭐 당연히 NHL과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NHL에서는 그렇게 많이 경기를 나지 못했고요. AHL, ECHL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준 아주 뛰어나다고는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정도였고 후쿠지 선수는 실력으로 올라간 케이스고 비슷한 케이스가 최근에 히라니 유시로 선수가 있습니다. ECHL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AHL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선수도 실력으로 뚫은 선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어쨌든 아시아 리그 수준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은 ECHL에서 문을 두드리고 이 선수는 문을 열고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머니다, 아시아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실력이 돼야 그런 것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포로 대회도 있었고 70년도에, 98년도 나간호 대회도 있었고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인프라와 저변 등등을 토대로 해서 이런 선수들이 배출이 됐고 또 그 무대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뭐 김희성, 김상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올 또 어린 선수들이 또 충분히 해외무대 노크하고 또 실력으로써 뚫어낼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응원하면서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표팀 탑디비전 올라간 건 정말 대단한 성과 네, 그리고 댓글 중에 일본은 탑디비전 초청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일본이 잘했어요. 그때도 일본도 자력으로 올라갔다는 거. 네, 그리고 올림픽 9위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조금 운이 좋았던 케이스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IHF 월드 챔피언십의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올림픽 이후로 그러면서 16팀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 순위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초청은 아닌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기하 선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하 선수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일본 선수들, 일본 팀에도 이제 기하 선수가 있었고 이탈리아 때도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네, 8명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뭐 자국 올림픽 개최해서 기하 선수 뽑아서 하는 거는 네, 그런데 일본은 조금 더 명분을 내세운 건 뭐냐면 무조건 이제 일본, 일본 개 선수, 혼혈. 그러니까 이름이 그 라이언 후지타 선수는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 뭐 닉스즈키나 지금 뭐 일본 개에 최근에 케일러 야마모토나 이렇게 드래프트된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선수들이 일본 국가대표로 이제 그냥 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비의를 섞었든 이건 명분론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대 입장에 네, 반대 입장이라서 뭐 어쨌든 다 똑같다. 그런데 뭐 사용한 선수의 명단을 보면은 니헤이지로 선수 같은 경우에 서드골이었기 때문에 로스터를 들지 못했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일본, 일본은 비슷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똑같다. 결국 어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은 사실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 하키 이제 결정권자 분들이 어쨌든 일본을 조금 롤모델하는 케이스 좀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아에서도 그래도 성과를 냈고 미리 올림픽도 몇 번 체험을 해봤고 그래도 좀 더 앞에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이런 거를 이런 체제 같은 부분을 예 좀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겠지만 좀 너무 이제 이렇게 어 비판적인 여론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좀 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우리나라 대표팀도 똑같이 이제 경향을 하는 그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귀하 선수 이렇게 추진한 거는 올림픽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IIHF와 이미 협의가 된 거고 네. 함께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백님 댓글로 넘어가죠. 15일에 5천 캐시를 205회 후원을 해주셨는데 문백님이 따로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사연이 사실상 206회의 메인 주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그래도 사연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저는 아직 후원도 못 드리고 뭔가 애청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하인더넷을 꾸준히 들어오고 있던 문백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간 댓글을 자주 달고 싶었는데요. 뭔가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새 월요일 그제야 댓글을 달자니 녹음일과 겹칠 것 같기도 하는 마음에 한 번 주죠. 그러다 보니 한 주, 두 주 미뤄지고 이렇게 거의 1년 만에 댓글을 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결국 문제는 거리감 한국 아이스하키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민과 아이스하키 종목의 거리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종목이란 것이지요. 지난 회차 때 김태범 캐스터님께서도 아 뭔가 동계올림픽 이후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저 사람들과 종목 간의 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회 소지를 막고자 제가 사용하는 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내리자면 이는 국민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 가지게 되는 경험, 기억, 관심 등을 아우르는 친밀함의 정도입니다. 월드컵과 WBC의 특수를 받은 축구, 야구에 비하면 스켈레톤, 봅슬레이, 스키점프, 아이스하키, 피겨, 쇼트트랙, 컬링 등은 현 시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운동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축구와 야구는 많은 이들에게 특히 남성에게 한때는 일상이었고 취미였던 스포츠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내가 해봤던 놀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스켈레톤, 쇼트트랙, 컬링 등은 사실 취미활동 등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께는 엘리트 스포츠로 여겨지겠지요. 스포츠가 한 개인의 일상에 자리하는 방법을 직접 활동과 관람이라고 본다면 전자의 스포츠들이 직접 참여, 체험이면서 여가이고 관람까지 되는 종목이라면 아쉽게도 후자인 동계스포츠의 많은 종목들은 경험과 체험이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후자의 종목들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관람에 국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상에 깊게 들어오거나 오래도록 삶 속에서 지속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메달이나 큰 대회가 아닌 시기에는 관심도가 쉽게 떨어지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도 사라지고요. 물론 개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직접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종목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범위를 확대한다면 일반 아마추어들의 레이싱 문화가 자리한 나라에서 F1이 인기가 많고 말을 접할 기회가 많은 곳에서 승마나 마장마술이 발달했으며 공을 차는 이들이 많은 곳에서 축구가 쉽게 뿌리 내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스하키도 스케이팅 인구가 많은 한 나라에서 더 발달하는 것 같고요. 사실 아이스하키도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거리는 지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박힘찬 PD님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아이스하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오!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하키를 일반인들이 동호회 활동으로도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IIHF의 챔피언십 디비전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갔지만 많은 분들에게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은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운동 보통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키 관련자들 또는 하키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챔피언십 참가와 올림픽 참가가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이고 큰 감동을 줬던 순간이지만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관심 밖에 영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몇 분들이나 보셨을까 싶습니다. 관심과 흥미, 시장 환경이라는 장작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올림픽이란 큰 횃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횃불이 꺼지면 불길은 그것으로 끝이겠죠. 이것은 살짝 여담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저의 일상을 담은 블로그를 써오고 있고 아이스하키 동호인 활동이 제 삶이다 보니 그 내용도 종종 적고 있습니다. 헌데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제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크게 늘고 문의가 급증했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것은 챔피언십 진출 때도 아니었고요. 올림픽 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였고요. 다른 한 번은 지난달 초에 헨리 군이 나 혼자 산다에서 아이스하키 동호인 활동에 참가한 날이었습니다. 전자가 논쟁과 논의가 활발했다면 후자의 하키에 대한 관심의 임팩트는 대단했습니다. 팀에 대한 입단 문의도 급증했고 주변에서 하키에 대해서도 재밌어 보인다 등 꽤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저 연예인의 예능 1회 출연일 뿐 아니냐라고 말할지도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스하키를 프로나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즐거운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한 발짝 가깝게 서게 했던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 혼자 산다 측이나 헨리 씨가 그걸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요. 올림픽의 아이스하키는 비록 큰 대회이고 중요한 경기이고 높은 수준의 경기이겠으나 많은 분들께는 관심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스하키의 예능 출연은 대회만큼 진지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도 일반인들의 동호인 활동이 배경이었고 꽤나 친숙하고 일상적인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아쉽지만 올림픽 중계보다는 예능이 보다 많은 사람이 이목이 모이는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가 아이스하키 홍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인지 보통 여름에는 동호인 가입자 수가 많이 주는데 저희 팀은 이번 6, 7월에 평시에 비해서 5배 정도에 가까운 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3배 정도 되는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2번 이어갑니다. 2. 그래도 유소년 클럽에서 희망을 봅니다. 하셨어요? 한 가지 좋은 요소라고 하면 저는 지난 회에서 박힘찬 PD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소년 클럽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이 얼마나 선수로 성장하겠느냐는 다른 주제일 수 있지만 저는 유년 시기에 하키를 해본 그래서 하키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아이스하키 발전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클럽 활동을 한 친구들이 100%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키를 좋은 취미 활동으로 생각해서 학창 시절이나 대학생 시절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비록 선수는 아니지만 국내외에 하키 관련 소식이 나오면 그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것이 활동이든 관람이든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에 대해 기억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풀 자체는 분명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에 아이스하키 연구팀이 생긴다고 과연 관중이 몇 명이나 올까 합니다. 하지만 하키에 대해서 해본 경험, 본 경험, 어떤 형태로든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는 지금의 유소년층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자 합니다. 국내 아이스하키 리그의 흥행이 열매라고 본다면 탄탄한 중고대학 리그는 줄기일 것이고요. 그 뿌리와 토양은 결국 아이스하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규모일 테니까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당장 지금이라도 아이스하키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국내 팀들만 한 6개 정도 되면서 주요 도시에 연구가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 관심도로 보자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유소년 클럽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아닐 수 있지만 저는 KBO가 반등했을 때 물론 2005년과 2009년의 WBC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예전에 각 팀들이 열심히 유치했던 어린이 회원단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없으니 리그가 없을 수도 있고 리그가 없으니 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대중의 관심은 곧 수요가 될 것입니다. 그 수요가 강하게 형성된다면 이 시장 경제에서 언젠가 팀 창단 또는 리그 설립 등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과 같이 약한 관심 쪽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팀이 창설되고 리그가 운영되더라도 사실 누군가 대한민국 하키에 대해 큰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리더 금전적으로나 지위로나 이런 리더가 끌어가주지 않는 이상 존립이 어려운 게 현실이겠죠. 비단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형태를 우리는 꽤나 자주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 지금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향유하는 이들 본인의 삶과 기억 속에 아이스하키가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는 그 시점이 진정한 하키의 부흥과 흥행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유소년이 크고 그들이 성장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독립운동이란 비유가 걸맞듯 피리님과 해설위원님 그리고 게스터님께서 매주 해주시는 이 팟캐스트는 하키 팬들의 담소의 장이자 관심이 태동하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곳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를 비롯한 동호인들은 마치 예능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듯이 본인이 하는 이 아이스하키 동호인 활동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취미생활인지를 여기저기 소개하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생겼을 때 그 관심이 참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NHL, KHL 등 해외 리그와 국내 리그의 팬분들께서도 이현섭 기자님의 블로그처럼 열심히 본인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스포츠가 얼마나 재밌는지 주변과 대중의 기록이나 이미지 영상 등으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KHL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현섭 기자님 덕분에 점점 그 소식을 듣는 것도 재미있고 찾아가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장작을 두텁게 쌓아두고 있다면 언젠가 불씨가 커졌을 때 그것이 큰 불로 발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빙상장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쏟고 주변에 홍보를 하고 많은 유소년 클럽들이 생기고 있지만 지금의 빙상장 인프라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피겨, 쇼트, 오픈시간, 아이스하키 등이 함께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심야와 새벽까지 대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스하키 동호회 활동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팀들이 생기면 좋겠는데 더 치열해질 대관을 생각하면 또 많이 아쉽습니다. 새로 많은 중소규모의 미니 링크들이 지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규 빙상장이 더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빙상장 걸린 만큼은 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만큼 저는 굳이 사회와 지자체에 아이스하키의 발전의 한 몫을 해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빙상장 걸림입니다. 두서없이 정리한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이 글을 왜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깊지는 못하지만 나름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해보고 다른 분들의 고견도 들을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비하인더넷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항상 방송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비롯하여서 캐나다 벤쿠버 현지에 손상우 기자님 애기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셨네요. 손상우 기자님과 김예슬 아나운서님 오광식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앞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뱅 드림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몇 분 읽었어요 제가? 목 좀 축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 글이 없고 또 비슷하게나마 저나 연석 기자님이나 태범 아나운서도 같이 공감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말을 말씀을 잘 써주셨네요. 글도 잘 쓰시고요. 글 쓰시는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읽기 편하게 아주 글을 잘 써주셨네요. 관심이 있을 때 쌓아둔 장작이 있어야 그 횃불들이 더 타오를 텐데 어떻게 보면 온도스포츠의 시작도 그거였죠. 네이버에서 아이사키를 쳤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백과사전에 정의 내린 한 줄밖에 없다 보니까 위키백과? 뭐 이런 거예요? 그때는 위키도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내가 해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보면 그런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온도스포츠가 시작된 것도 있는데요. 뭔가 헤아려주시는 것 같아서 감동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거리감이다 라는 이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고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거리감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지도 라고도 풀이될 수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또 아쉬운 현실적인 문제는 있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말미에 적어주신 것처럼 예 뭐 누가 나서서 영웅적인 누군가 나와서 막 뭔가 이렇게 뒤바꿀 수는 없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자 위치에서 각자 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으면은 예 충분히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예 달라붙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항상 온도스포츠 할 때도 그 생각이거든요. 우리끼리 복잡복잡 즐겁게 시끄럽게 떠들고 즐기다 보면은 저기는 뭐하는데 저렇게 즐겁게 재밌게 놀아라고 하면서 관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문백님이나 저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예 더 즐겁게 더 재밌게 아이사키를 즐기다 보면은 더 다른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아쉬운 게 많지만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희망은 있습니다. 늘 희망은 있는 거고요. 동호인 활동도 직접 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느끼셨던 감회를 써주셨는데 유소년 쪽에서는 지난주에도 힘찬필이 말씀 주셨지만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동호회 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동호회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전에는 없었던 리그나 동호회 리그나 대회 같은 것들도 지역별로 링크장별로 소소하게나마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흐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 온더스포츠도 가장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던 때가 남북 단일팀 이슈 때 사건 사고 터졌을 때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가장 많이 그게 계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찾아보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사람들은 아마 안 찾아봤을 거고 예능도 필요하고 그렇죠. 많이 좀 친근하게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인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구단이나 협회 관계자분들이 이 사연을 꼭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대님이 평소에도 저희 댓글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또 장문에 또 여러 생각들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동적이었고요. 같이 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대님 활동하시는 쪽 링크장을 안 간지가 꽤 됐는데 감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저희가 뭐 최근에 공지도 안 했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제든 불쑥 언제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정시자분들께서도 혹시 이걸 들으시고 네. 필 받으셔서 사연을 막 쓰셔도 좋고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선수든 관계자분들이든 팬분들이든 남겨주시면 공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백님 건강하게 동호회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이스하키 즐겁게 즐기시는 아이스하키 팬으로 계속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다닛 206회 잠시 후에 국내외 아이스하키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다닛 206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내 아이스하키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소식은 여자 아이스하키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올해도 썸머리그가 개최된다고요? 네. 지난해랑은 또 다르게 이번엔 3차 리그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규모가 커졌군요. 글쎄요. 규모가 커지 그렇죠. 팀이 하나 늘어놓고 디비전이 생겼으니까 3차까지 하고 7월 26, 27, 28일에 진천선수촌에 있는 빈상장에서 1차 리그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디비전 1, 2로 나뉘는데 두 팀씩 있습니다. 두 팀끼리 붙는데 세 번씩 붙겠죠. 디비전 1에 두 팀 디비전 2에 두 팀 네. 팀명은 아이스비트 어벤져스가 디비전 1에 있고 디비전 2엔 피닉스 스완스라는 팀명으로 팀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뭐 동호회활동이나 아니면 뭐 클럽팀이나 뭐 이렇게 실업팀이나 이런 그런 팀의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선수들을 모아서 트라이아웃을 해서 뽑아서 선발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레벨에 맞춰서 팀이 분배가 돼서 구분되기 위한 그런 명칭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비전 2보다는 디비전 1이 조금 더 수준이 높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선수들 구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3일 동안 총 3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에는 오후 5시 반 디비전 2 경기가 있고요. 오후 8시에 디비전 1 경기가 있고 다음에 주말인 27일 28일에는 2시 4시 반 이렇게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진천에 산다라는 건데 진천 선수촌 빙상장인데 일반인들 관람이 가능한가요? 방문 중 쿠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도 관중석이 따로 없다 보니까 빙상장 주변에서 그냥 서서 와야 되는 그런 그리고 되게 거기가 추워요. 거기 대표팀 훈련하는 그곳이죠? 그래서 약간은 멀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해서 아마 작년에도 그랬었고 학부모님들 정도만 찾아가서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다음 2차 3차는 양육원 좀 목통이나 가까운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궁금하니까요. 대안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선수단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디비전1의 아이스비트 어벤져스 팀 멤버들을 보면 여자 대표팀 뛰었던 선수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있고요. 상비군 멤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 위주로 디비전2에 또 많이 속해 있고요. 근데 수원시청 여자팀 있잖아요. 썸머리그 1차 리그 참가 안하네요? 그 그러니까 좀 레벨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일정 문제도 있고요. 처음에 여자 리그인데 수원시청이 없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전에도 국가대표 사실 수원시청이 지금 어디 리그에 참가할 리그가 없잖아요? 딱히 그렇죠. 국가대표 멤버들이 그 이전에 여자 리그 할 때도 전원이 다 나와서 팀에 속해서 뛰지는 않았었거든요. 첫 해 때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 때는 감독 코치 각 팀별로 리딩하는 역할을 해줬었고요. 워낙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 글쎄요. 뭔가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으면 좋은데 아이스하키라는 게 또 레벨 차이가 심하면 또 너무 일방적인 게 돼버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청 팀이 창단이 된 지 꽤 됐고 선수 구성도 이미 다 됐고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에 일단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시청 팀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최근에 중등부 대회에 참가를 해서 번외 게임으로 중학교 팀들을 상대로 한 게임씩 치르고 있는데요. 남자 중학교 팀이 한 팀하고요? 지금 이제 전국 중등부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중등부 선수권 대회에 마지막 게임이나 첫 게임에 수원시청 여자 대표팀 수원시청 팀하고 중학교 팀하고 한 경기씩 번외 게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두 경기가 치러졌고요. 첫 경기는 중동중학교한테 3대6 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 경성중학교한테 0대3 건봉패를 당했습니다. 저도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3학년들 라인이 나왔을 때는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1,2학년들을 상대로는 그래도 비등비등한 게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감상평들을 알려주셨었고요. 남은 게임이 4경기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7일 광원중 18일 경의중 22일 금명중 23일 분당중 이렇게 목동에서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시청 여자팀이 남자 중학교 팀들과 번외 경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 경기 했는데 두 경기 다 현재 수원시청이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군요. 빨리 수원시청이 같이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 생기고 리그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남자 중학생들하고 그림이 좀 그렇잖아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자팀들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남자 학생들 팀하고 경기를 갔거나 아니면 리그에 같이 참가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문백님 사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거를 급하게 하루아침에 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자 이사키 또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또 시작이고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여자 아이스하키의 또 건승을 함께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소식 오늘은 여자 소식을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는 해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아이스하키 소식을 이현섭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첫 번째 NHL의 새 구단이죠. 신생 구단 시애틀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새로운 GM이 론 프렌시스를 선임을 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GM이 아니라 첫 GM으로 선임을 한 케이스가 됐네요. 그렇네요. 구단 사상 첫 GM 론 프렌시스 시애틀은 이제 2021년 22년 시즌까지 이제 그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한 딱 하면 두 시즌 남았어요. 두 시즌 정도 남았죠. 그렇게 볼 수 있고 프렌시스 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하트퍼드 그리고 피츠버그 캐롤라이나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요. NHL 1731 경기 출장에서 549골 1249월 1798포인트입니다. 경기당 1포인트 이상식 이런 굉장한 센터 선수였고요. 선수 생활 은퇴 이후에는 사실 마지막 몸 담았던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선수 관련 직도 맡았고 부단장도 맡았고 그 다음에 학교 디렉터 쪽도 맡았었고 단장까지도 역입을 하면서 이것저것 참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프론트에서도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 뭐냐면 여러 가지 직체에 거쳤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애틀에서 새로운 GM이 된 이후에 무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GM이 된 이후에는 캐롤라이나가 메트로 디비전 8위 6위 7위 6위라는 좋지 못한 성적을 찍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전부터 캐롤라이나가 가능성은 있는 로스터를 가지고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좀 성적이 안 좋았고 나간 이후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 팀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여러 가지 직책을 잘 살려서 긍정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인지 아니면은 예 실질적으로 GM이 된 이후에 좀 실망스러운 팀 성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애틀 구단도 그렇고 롬 프랜시스 GM도 그렇고 이제 위치에 딱 올라갔으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남은 2년 동안에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준비할 것인지 베이거스가 너무 잘해서 그렇죠. 부담도 될 건데 당장 비교될 거거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거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확장 드래프트에서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좀 2021 확장 드래프트를 좀 경계를 하는 움직임의 계약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좋은 선수를 이제 와장창 데려오기는 힘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또 헤쳐가야 된다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는 또 있군요. 시애틀의 론 프렌시스 구단사상 첫 GM이 선임됐다는 소식 먼저 봤고요. 다음 소식은 트레이드 뉴스입니다. 시카고 블랙홍스와 오타워 세너터스가 트레이드를 했는데 잭 스미스 선수와 아르티옴 아니시모프 선수를 1대1로 교환을 하는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두 선수는 굉장히 좀 비슷한 유형의 투웨이 공격수 3라인 센터전으로 최적화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시모프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선수고 좋은 선수고 그리고 공격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아니시모프 선수 조금 잘하는 선수기는 하지만 공격 쪽에서 조금 더 이제 힘이 들어간 선수면 스미스 선수는 수비 쪽에서 조금 더 기대치가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이 트레이드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참 최근에 시카고가 작년에 성공이 된 이후로 아 되겠다라는 이제 그림이 딱 선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부터 시카고가 트레이드로 내보낸 선수는 아니시모프 요키하루유 포르스베리 포르슬링 헤이든 카운 루타 매닝 슈멀츠 노렐 선수 이렇게 선수들이 돼요. 그런데 데려온 선수가 누구냐면은 브랜더 펄리니 그 다음에 딜런 스트롬 잭 스미스 앤드르쇼 도미니크 쿠발리크 그 다음에 드레이 카줄라 올리메테 존 쿠앤빌 슬레이더 쿠크 켈빈 더한 알렉스 닐란데르 알렉세이 살레라 존 쿠앤빌 카줄라 비교가 비교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그러니까 내줄 건 내줬지만 뭐 요키하루유 이런 선수는 좀 아깝긴 합니다. 카운 그래도 받아온 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제 팀을 재건할 수준으로 이제 팀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스탠보먼 담장이 아 각이 딱 잡히니까 완벽하게 해내는구나. 그 활발한 트레이스 횟수만큼이나 지금 내실도 있다는 그렇죠. 굉장한 내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냥 내준 거에 비하면 진짜 너무 잘 받았습니다. 이런 것만 보셔도 이제 혹스가 내년에는 좀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센트럴 리비전이 굉장히 쎕니다. 내년 때입니다. 최근. 그렇죠. 어깨 형님들이 또 있거든요. 항상 이제 뭐 내쉬빌도 있고 위니팩도 있고 세인트리스도 있고 델러스도 있고 그냥 뭐 장난 아닙니다. 콜로라도도 있죠.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 우리도 움직이지 않고 살아남기 힘들겠다 라고 하고 움직였을 때 거의 근데 최적의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아 에리조나도 아직까지는 센트럴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같이 트레이드를 한 오타와는 어떻습니까? 오타와도 지난주에 토론토하고도 트레이드가 있었고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오타와는 러시아 선수를 아주 잔뜩 영입을 하고 있어요. 자이체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아니시모프 선수도 그렇고 사실 아니시모프 선수가 참 나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팀 자체에 당장 도움이 되지만 지금 당장 오타와 가진 제목 자체가 당장을 보고 있는 제목은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유망주들이 성장할 때까지 한 1, 2년 버텨보자 라는 심산으로 지금 영입을 한 선수들이 또 여럿 있기 때문에 헤인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오타와는 조금 그냥 중간 다리를 놓는 느낌으로 예 이번 트레이드를 좀 단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트레이드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요. 뭐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뭐 신인 계약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이번 주에 또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특히 1라운드 선수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이번에 드리프트 지명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카코 선수가 또 계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잭 휴즈 선수도 소속팀과 계약을 했습니다. 오. 카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캠프가 계약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 계약이 물론 뭐 계약은 100% 거의였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 캠프에서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휴즈 선수는 이제 캠프 들어가기 전에 거의 직전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뭐 두 선수는 이번 시즌 NHL 대비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팀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낼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장 오래 기대치는 카코 선수가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워싱턴 캐피털스의 맥마이클 선수라든지 디트로트 좀 많은 이슈로 뭐 어떤 자이더 선수도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선수도 계약을 했고요. 홀림스트램 아일스 뉴욕 아일런더스도 계약을 했고 또 캠프에서 굉장히 뭐 첫날에 큰 부상을 입었던 코즌스 선수 버펄로 이 선수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니팩의 헤이놀라 선수와 오타와의 톰슨 선수도 이제 차례차례로 계약을 했고요. LA가 조금 재밌는데 LA는 이번에 5순위로 지명했던 터커 선수와는 아직은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런데 2라운드에 지명했던 사무엘 파게모 선수랑 그 다음에 1라운드 후순위였던 베른포트 선수와 각각 먼저 오히려 더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서 역시 좀 드래프트를 이번에 LA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2라운드 선수나 1라운드 후반픽 선수들을 먼저 계약하는 게 이 선수들이 캠프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잘했더라 라는 선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베른포트 선수는 이제 스케이팅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고 퍽을 가지고 돌파를 하는데 좀 좋은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이 선수가 이제 최대 맥시멈으로는 이제 투웨이 굉장히 안정적인 투웨이 수비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파게모 선수도 18살의 나이로 SHL 거의 최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프렐룬다 팀의 기용이 된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유려한 스케이팅 그리고 득점을 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인데 캠프에서 모습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리고 지금 LA가 조금씩 이제 모스터를 덜어내면서 그 빈자리를 신인 선수들이나 젊은 선수들로 채워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로도 베른포트 선수라든지 파게모 선수가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구단의 그런 뭐랄까 그런 계획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슈즈 카코 1, 2순위 선수들을 비롯해서 꽤 많은 소위 상위지명 선수들이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1, 2, 3순위 신훈이는 이제 계약이 다 됐고요. 그런데 지금 LA의 터커 선수라든지 그래도 아직 몇 명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선수와 구단간의 이견차가 있는 거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어차피 이 선수들이 엔트리 레벨 계약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옵션의 차이는 있지만 캡에는 똑같은 수준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당장 유망주들을 기용할 선수들이 많고 물론 이 선수들도 4, 5위 지명된 선수들 상위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오프 시즌 중에 계약은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보고 아니면 팀 입장에서도 서두르지 않는 거죠. 그냥 빠르게 계약을 주기보다는 팀의 지금 전반적인 유망주의 상황 부터 시작을 해서 어차피 또 18살에 맺은 엔트리 계약 레벨 같은 그 계약 그 계약 같은 경우에는 NHL에서 10경기 미만 소화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 효력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별 팀 입장에서 아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룸 선수나 터커 선수도 조만간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드래프트 지명자들의 계약 소식까지 오늘 이현숙 기자와 함께 해외 소식 짚어봤습니다. 비하인드 넷 206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7회 때 더 많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207회 어떻게 꾸며볼지 고민을 해가면서 한 주 보내보겠습니다. 210회까지는 그대로 사연 기다리고 있겠고요. 사연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좋은 콘텐츠입니다. 206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숙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207회 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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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